다음 유튜브에서 가을님께서 문의주셨습니다.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16만 3천원, 비중은 10%십니다. 매수한 후부터 계속 흘러내리네요. 계속 들고 가져도 되는지, 추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한 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고,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이죠. 운영용님, 계속 들고 가거나 추매를 해도 될까요? 예사도 3D 검사장비 회사거든요. 반도체 검사장비, 앞서 제가 넥스턴 얘기했는데 예사도 영업인율이 꽤 높아요. 한 30%, 한 30, 23% 정도 되는 회사고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판력적으로 주가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인데 아무래도 이게 서켓 관련 테스트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물량이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들, SK, 하니스는 견주학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소재의 관련 종목들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따라서 할 정도는 아니다.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고요. 결국 반도체 업황 자체는 하반기 때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기성사실화되고 있는 쪽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번단한다면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지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저점을 이탈한다고 해서 이정도 앞서 다시 영업인위로 30%가 넘으면 이정도 불황에 상당히 강한 주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비싼 회사가 서켓 테스트 기업인데 비싼 회사가 이 회사가 오히려 주가가 제가 보니까 싸요. I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차트가 훨씬 낫잖아요. 같은 서켓 테스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 두 개의 회사 비교해보면 같은 서켓 테스트 회사하고 다만 리노그룹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쪽에 약간 매출 비중이 있긴 했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서켓 테스트와 관련된 쪽에서는 ISC가 밸류 자체가 훨씬 주가가 싸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건다, 안다, 안다 보면 리노그룹에서 ISC가 훨씬 낫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ISC가 주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일단 이 종목은 보육 의견이고요. 의사도 불황에 강한 주식이 기적이기 때문에 비중이 10% 정도 좀 되시는데 좀씩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긴 흐름으로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소한 하반기 정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만 원 아래권에서 이 종목은 손절할 주식이 아니니까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차트가 흐름 자체는 안 좋은데 이런 종목은 차트 볼 필요 없어요. 뛰어난 주식이니까 기술적으로 작년 9월 29일 주가가 12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12만 5, 6천 원 정도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12만 5천 원부터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가 부진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긴 흐름으로 모아가야 주식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요. 하반기까지 16만 원까지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